선배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처음이라 일단은 영화제 심사위원회에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사실은 예전에도 한 번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누구를 심사하나 해가지고 거절을 한 번 했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게도 잘못 말했네요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요번에는 조금 용기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배님들하고 요번 영화 관계자분들 감독님들하고 열심히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암홀의 소식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20년 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봉사 장보사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오늘 되게 즐겁게 있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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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